안녕하세요. 저는 이 발표에서 도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도형들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서버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것을 숙지하고 시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프론트 서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프론트 서버란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 서버를 한번 들여다보면 프론트 서버 그리고 합성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프론트엔드 아니면 웹서버, HTML 이런 서버를 얘기하나? 라고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프론트 서버는 사용자 전면 서버입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사용자 전면에 있는 서버를 프론트 서버라고 할 것이고요. 이 프론트 서버는 제 주변에 다른 분들에게 듣기로는 POC 서버 아니면 전시 시스템, 대고객 서버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 발표에서 프론트 서버라고 지칭을 하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 상에서 단일 시스템 이렇게 있는 거에서 앱 쪽과 통신하는 사용자 통신부를 프론트 서버라고 하고 외부망, 내부망이 분리되어 있는 이런 환경에서도 앞쪽에 앱과 통신하는 이런 부분이 프론트 서버라고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이루는 이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도 사용자와 직접 통신을 뿌려 놓은 이 부분을 저는 프론트 서버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 프론트 서버의 사실과 의외를 발표하게 된 배민 서비스 개발팀 권영근입니다. 저는 이제 프론트 서버를 좀 들여다볼 건데요. 이 프론트 서버의 구조를 봤을 때 앞에 앱이 있고 뒤에 거대한 시스템들이 있어서 앞에서 뒤로 데이터를 서빙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희는 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실제로 알지를 못하고 다양한 상상을 하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되겠죠. 저 또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발표에서 말하는 오해에서 이 오해는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오해입니다. 저는 배달의 민족에 가서 프론트 서버를 담당하기까지 많은 오해들이 있었는데 프론트 서버를 만나면서 많은 것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담당하게 된 프론트 서버는 가게 노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입니다. 가게 노출 시스템은 배민 앱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모든 가게들은 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노출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게 목록, 가게 상세, 그리고 크리에이션 영역에서도 가게가 표시되므로 이런 가게들이 모두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론트 서버에서 보여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론트 서버를 알기 전 어떤 오해를 했었고 어떤 오해가 정말이었고 이게 사실이었는지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인데요 프론트 서버의 기술은 단순할 수밖에 없다, 단순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쪽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배달의 민족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기본적으로 쓸 것 같고 MVC 모델을 사용할 것 같고 프론트 서버라고 하면 보통 대용량 트래픽에 강화돼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캐시를 둬야 되니까 원격 메모리 저장소로 레디스 정도를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 경험과 여태까지 봐왔던 그런 모든 시스템을 봤을 때 이 이상이 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론트 서버를 담당하게 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프론트 서버의 큰 특징은 수많은 외부 서비스의 실시간 상태가 필요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한 개의 가게를 노출하는데 필요한 외부 요청수가 무려 13번이었습니다. 이 13번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번의 요청에 50ms 정도씩 소요된다고 했을 때 50ms는 사실 사용자 응답에 의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 50ms씩만 걸리는 요청이 13번 일어났을 때 우리는 650ms라고 합니다. 이 650ms는 사실 사용자에게는 굉장히 느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용성을 가진 속도입니다. 이런 동시에 많은 요청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비동기가 필요했습니다. 비동기라고 하는 것은 동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요청을 보내는 모든 작업의 수행시간의 합이 전체 수행시간이 되는 반면에 비동기로 작업을 해서 동시에 요청을 보낼 때는 전체 요청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 전체 수행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비동기가 필요로 했습니다. 비동기를 그래서 적용을 딱 한다고 하면 아마 지옥에 빠지실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스레드 지옥에 빠지실 거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게를 도예하는 저희한테 일어나고 있는 트래픽은 무려 15,000tps, 그러니까 1초에 15,000번의 요청이 처리된다는 건데요. 이 15,000번의 요청 가운데 리스팅을 포함한 여러 가게를 노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1분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2,000만 개에서 3,000만 개의 가게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에서 요청 스레드를 포함해서 13번의 비동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14개의 스레드가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 14개의 스레드가 1초에 15,000번이니까 21만 개의 스레드가 1초 동안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서버를 굉장히 많이 늘려가지고 100대 정도씩 놓다고 하더라도 2,100개의 스레드를 서버 하나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려 1초 동안에 2,100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스레드의 지옥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논블록킹 아이오입니다. 논블록킹 아이오랑 블록킹 아이오를 비교를 했는데요. 이거는 한 개의 스레드가 세 개의 요청을 처리하는 그런 과정을 도식하여 놓은 건데 블록킹 아이오에서는 한 개의 스레드가 요청을 수행하고 그 요청이 오기까지 대기를 했다가 요청을 또 처리하고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서 요청과 대기 그리고 요청 처리 이런 과정으로 넘어가서 전체 처리 시간은 이 스레드가 각각각 걸리는 전체 수행 시간의 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논블록킹 아이오에서는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기 때문에 스레드가 대기하는 상태에서 다른 일을 수행함으로써 더 빠르게 요청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블록킹 아이오는 대기 상황에서 스레드가 차단되지 않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다른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블록킹 아이오에서는 요청이 많아질수록 스레드 수가 같이 기하우스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반면 논블록킹 아이오에서는 내부의 이벤트 루프 시스템을 통해서 스레드가 순환하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적은 수의 스레드로도 더 많은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했던 건 바로 논블록킹 아이오였습니다. 근데 어싱크와 비동기와 논블록킹 아이오를 저희가 그냥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다행히 저희에게 2017년 말에 등장한 스프링 5의 웹플럭스가 등장을 했고 2018년에 스프링 부트 2.0에 탑재가 되어 저희에게 제공을 해줬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스프링 웹플럭스는 기존에 저희가 다루었던 스택과 패러다임이 굉장히 다른 그런 기술적인 굉장히 큰 도전이 필요한 선택이었는데요. 스프링 커미터인 로스앤스토앤차브가 얘기를 하기를 MVC를 쓰는데 구동하는데 이슈가 없으면 그냥 MVC를 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웹플럭스를 써서 저희가 비동기 그리고 논블록킹 메커니즘을 가져간다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기도 하면서 이 기술적인 전환이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치만 이제 한편으로는 그래도 확장성과 고효율이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웹플럭스를 사용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는 많은 동시 요청과 그리고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입장으로서 확장성 그리고 고효율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저희의 기술 스택을 웹플럭스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이 프론트 서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MSA의 최전방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까 모형을 저희가 보시기로 뒷단에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시스템들이 있고 저희는 그 전방에 위치해 있죠. 이 시스템의 이번엔 저장소 부분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를 이론을 얘기할 때 CQRS라는 명령과 조회의 책임을 분리하는 이 패턴을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패턴은 명령의 조회와 그리고 책임을 분리해서 명령에서는 좀 강한 정합성을 가질 수 있고 조회에서는 더 빠른 그리고 더 효율적인 응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 MSA에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나 라고 보시면 동일하게 커맨드 사이드의 시스템들이 있고 쿼리 사이드의 시스템이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사이드에 있는 시스템들은 가게, 광고, 쿠폰과 같이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스템들입니다. 쿠폰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쿠폰에서 동일한 쿠폰이 두 번 사용된다든지 한 번만 발급해야 되는 쿠폰이 두 번 발급돼야 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쿠폰 시스템은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 사이드에 위치한 것은 프론트 서버가 사용자에게 빠른 응답과 좋은 사용성을 제공하기 위해 커리 사이드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Eventually Consistency라는 최종적 일관성입니다. 최종적 일관성은 직접 요청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를 발행해서 정보나 데이터를 전송함으로써 직접적인 결합이 제거되니까 타 시스템의 어떤 작업을 기대하는 게 없어지고 내가 그냥 스스로 할 일을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의 각 시스템들이 정합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이벤트는 유실되지 않는 큐나 그런 시스템에 전달이 됨으로써 수신하는 시스템들은 저 이벤트를 언젠가 수신하여서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다는 최종적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로 CQRS의 커맨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 퀄리 사이드의 최종적 일관성 모델을 리드 모델로써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소에 저장되는 데이터는 MSA에 있는 수십 개의 시스템들의 리드 모델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저장소가 가져가야 할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구사항이 굉장히 다양한데 저장소의 후보는 저희가 AWS를 사용하기 때문에 AWS에서 매니지드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나모 DB 그리고 도큐먼트 DB라는 몽고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그런 데이터베이스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캐시, 그리고 레디스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S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의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CAP 이론을 가지고도 많이 비교를 해봤지만 더 쉬운 비교를 위해서 저희는 네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 대용량, 속도, 확장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저희 요구사항 중 위에 보이는 세 가지는 저희가 리드 모델,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마이크로 서비스의 대용량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한 요구사항입니다. 이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질의, 그리고 대용량, 속도가 중요한 그런 작업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일단 다이나모 DB랑 몽고 DB가 보입니다. 그런데 뭔가 몽고와 다이나모 둘 다 약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요구사항을 조금 더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 대용량 저장되는 것과 그리고 빠른 응답이 결국에는 사용자를 위한 요구사항이라고 보여졌고 이 요구사항에 의해서 대용량과 속도에 가장 최적화된 레디스를 일단은 가장 최전방에 위치한 저장소 레이어에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 데이터들을 또 조회를 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질의를 해서 운영 유시를 또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운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운영 유소를 위한 질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의와 대용량을 살펴보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후보로 보이는데요.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S와 몽고 DB 두 가지가 보이는데 저희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웹플럭스를 사용하면서 풀리 리액티브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NIO가 지원이 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주교하지 않다고 볼 수 없는 저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제일 앞단 뒤쪽에 위치한 저장소로서 이벤트로 인해서 데이터를 직접 저장을 하고 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가 저희한테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아니면 데이터의 종단의 역할로서 쓸 수 있는 그런 펄시스트 저장소로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를 기록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반드시 이행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운영 이수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발행되는 그런 이벤트와 그때 당시에 응답 같은 거를 항상 기록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는 이벤트란 것은 그 확장, 언제, 얼마나 발행될지를 좀 예측하기 힘든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대용량이 발행되기도 하고 속도도 중요한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이나모의 이벤트를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노출을 위한 저희가 모든 게 MSA 시스템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노출을 처리하는 그런 데이터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역시 연관관계의 데이터베이스가 저희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NIO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위에 메모리에다 올려서 적은 양의 데이터가 관리되기 때문에 메모리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프론트 서버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론트 서버의 기술을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배달의 민족의 프론트 서버의 기술인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던 오해는 프론트 서버는 객체, 그리고 도메인 중심적인 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좀 레이어 관점으로 봤을 때 프론트 서버는 사실 뒷단에 있는 여러 서비스나 여러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사용자에게 노출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때 전송되는 저런 뒷단에 있는 레파지토리 레이어의 데이터는 본인의 데이터가 아니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본 시스템이 제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본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냥 단순하게 비즈니스에서 조합해가지고 사용자 단어로 노출될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메인을 갖거나 객체 지향적으로 풀어내기는 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난 프론트 서버의 특징 중 데이터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건데요. 방금 전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데이터들이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럼 이때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을까요? 일단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요구사항에 잘 맞게 가공돼가지고 저장된 데이터 아니면 원본의 형태를 좀 그대로 저장한 그런 데이터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좀 장애 복구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요구사항에 맞게 잘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소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될 때부터 이제 처리와 가공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됐을 때 혹시 이런 저장이나 가공 과정에서 문제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실수나 아니면 잘못된 메커니즘이 동작해서 잘못 데이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을 복구할 수 있는 데는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바로 뒷단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인덱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인덱싱이 돌아가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는 힘들고 한 수 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근데 저장도에 원본의 형태와 유사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단순 배포만으로도 저희가 수분 내에 버그픽스를 한 배포 버전을 배포함으로써 금방 회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으로 인해서 저희는 데이터베이스에 원본 시스템의 데이터와 형태를 거의 닮은 그런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게 보면 아까 전에 말했던 레파지토리 레이어는 결국에 외부 의존 데이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외부 의존 데이터의 형태를 띄고 있으니까 이 오해는 사실이었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끝날 수는 없겠죠.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버트 C. 마틴 엉클밥의 클린 아키텍처의 내용 중 안정된 의존관계 원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엉클밥은 이 이론에서 안정성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불안정성은 나가는 의존성과 들어오는 의존성의 관계라고 하는데요. 불안정성이 1이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고 0인 상태이면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쪽을 봤을 때는 나가는 의존성이 굉장히 많은 걸로 봐서 이쪽은 들어오는 의존성은 없고 나가는 의존성이 많기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저장소 쪽은 들어오는 의존성만 있고 나가는 의존성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안정된 추상화 원칙을 적용을 해볼 텐데요. 이 안정된 추상화 원칙에서는 추상성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추상성이라는 것은 반대로 반대되는 용어는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것을 얘기를 해봤을 때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나 우리가 외부에 협의했던 스펙 그리고 정해져 있는 그런 비즈니스 이것은 저희가 추상화하기 힘들다고 말을 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서비스를 살펴봤을 때 저 앞단은 비즈니스를 의존하고 있고 뒷단은 아까 본 것처럼 외부 의존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앞쪽은 불안정 구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뒤에는 안정정 구체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거를 제공해주는 추상성과 안정성의 관계를 표현한 그런 그래프로 해석을 제공을 하는데요. 주계열에 속한 범위는 정상적이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괜찮은 아키텍처를 갖는 범위지만 저 안정적 구체적 그리고 불안정 추상적인 영역은 이제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뒤에서 보았던 것 같은 안정적 구체적인 영역입니다. 이쪽을 고통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고통의 지역인데 안정된 추상성 원칙에서 또다시 말하기를 그렇지만 변동성이 없는 그런 컴포넌트는 해롭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해롭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쪽은 외부 의존 데이터면서 MSA의 뒷단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변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우리가 스스로 제어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의 지역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이론에서 제시하는 저런 고통의 지역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그런 아키텍처를 개선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적용을 했던 것은 안정된 추상화 원칙입니다. 안정된 정도만큼만 추상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저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안정된 영역은 추상화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키텍처에서 저장소 쪽이 안정적이면서 구체적인데 저쪽을 안정적이면서 추상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계층쯤에 안정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내면 서비스에서는 이 추상적인 쪽을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방금 설정한 이 레이어가 안정적이게 되고 그리고 저장소 쪽에서는 이 레이어를 통해서만 의존관계를 받기 때문에 안정적이었던 그런 상태가 불안정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위치한 저런 안정적 추상적인 레이어만 있다면 전체를 모두 주계열 속으로 다 끌어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에 우리가 무엇을 담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것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안정적인 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달의 민족 앱에서 가게를 노출하면서 겪는 가게를 노출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 영역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안정적인 것은 바로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 즉 도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도메인 영역을 또다시 안정된 의존관계 원칙으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는데요. 이 안정된 의존관계 원칙은 안정성의 방향으로 더 안정된 쪽에 의존하라. 그러니까 불안정한 쪽에서 더 안정된 쪽으로 의존을 하라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의존성의 방향을 불안정한 쪽에서 안정한 쪽으로 의존을 하도록 설정을 해서 컴포넌트의 변경이나 그런 변경이 더욱더 자유롭고 쉬울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서비스 그리고 도메인 레파스토리의 세 가지 레이어를 제가 표현을 했는데 도메인에서 레파스토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의존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이 형태는 의존이 맞고 우리는 이 의존을 뒤집어있습니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 의존 역전 원칙 DIP입니다. 의존 역전 원칙은 안정한 쪽에서 불안정을 의존하는 것을 인터페이스로 추상화해서 의존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로 추상화를 함으로써 모든 의존 흐름은 불안정한 쪽에서 안정한 쪽으로 흐르게 될 수 있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메인 레이어 쪽에 도메인과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설치를 해놨고 저장소 레이어 쪽에서 이것을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스프링을 사용을 한다면 IOC 컨테이너와 디펜던시 인젝션의 힘으로 의존 관계와 그런 주입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모듈을 사용한다면 설정한 의존 관계와 동일하게 저희가 모듈을 구성을 했을 때 컴파일 레벨에서부터 의존 관계를 역행하는 그런 참조를 할 수 없도록 설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계층이 생기면서 제법 안정적이어 보이는 그런 아키텍처가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내부적으로 다이나모를 추후 저장소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고 DB가 추후에 등장을 했죠. 도큐먼트 DB가 추후에 등장을 하고 저희는 다이나모에서 도큐먼트 DB로 넘어가는 작업을 할 때 이제 이 인터페이스 뒤에서 구현체를 갈아 끼우는 방식으로 굉장히 쉽게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도메인 레이어를 설치한 것까지 보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도메인이라는 말을 계속하는데 그럼 이 프론트 서버의 도메인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큰 문제를 분할해서 되게 작은 문제로 만들어서 작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어간다 이런 개념인데요. 프론트 서버가 다루어야 될 것은 이런 작은 문제로 쪼가진 그런 문제들을 다시 모아서 또 다른 새로운 큰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은 문제들의 데이터들이 모여졌다고 해서 프론트 서버가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작은 문제들의 정보가 모여 또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배달 앱의 특성상 정보와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모여서 또다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가게 노출 시스템에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는 정보와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모아서 저희는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한 예시로 살펴보면 노출되는 가게 정보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더해져서 가게 정보와 함께 계산되는 배달 팁 그리고 현재 시간에 이 위치에 주문이 가능한지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바로 묶여서 가게라는 단위가 되고 이 가게라는 단위는 정보와 시간과 시너지를 내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게끔 노출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흔히는 저장소에서 이런 나오는 거를 도메인이랑 연결을 많이 시켜놓는데요. 제가 맡은 이 프론트 서버에서는 가게라는 저런 도메인 단위가 저장소에서 나오는 데이터로는 일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적인 데이터가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과 정보와 공간이 모여서 저희는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시간적인 그런 데이터를 표현을 해야지 저희가 원하는 도메인의 단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실시간으로 요청하는 API 중에서 일부는 저희가 기술 문제 때문에 저장소에 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최종적 일관성입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최종적 일관성을 갖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완전히 일관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한 강력한 정합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실시간 요청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쿠폰 시스템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용자가 이미 사용했거나 다운로드한 그런 쿠폰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격 노출의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API 정보와 그리고 도메인에 우리가 올려놨던 저 데이터 정보들의 조합이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서비스에서 저런 실시간 데이터와 도메인이 조합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는 두꺼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 두꺼워진 서비스를 보고 저희는 마틴 파울러가 이야기하는 빈약한 도메인 모델이라는 안티 패턴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틴 파울러가 말하기를 이 안티 패턴은 데이터와 프로세스가 결합된 절차 제왕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저희는 한 곳에서 저렇게 비즈니스의 구현도 하고 데이터의 조립도 하고 데이터의 계산도 하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또다시 이야기하길 엘리글반스의 도메인 주도 설계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서비스는 얇아야 하고 모든 도메인 로직은 도메인 계층에서 주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의 진정한 도메인은 언제 만들어지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우리는 API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로 인해서도 우리 도메인이 만들어진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HTP 통신으로 받는 데이터도 우리는 MSA의 종단에 있기 때문에 되게 펄시스턴트한 그런 구현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저희가 의존관계 원칙이랑 추상 원칙을 봤는데 그때 윗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쪽도 실제로 외부 의존 데이터이면서 그리고 똑같이 되게 안정적인 그런 데이터면서 되게 구체적인 그런 데이터죠. 그래서 되게 고통의 지역에 있는 것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통의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서비스 지역이 굉장히 비대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도메인 계층에서 추상 원칙에 의해 그리고 DIP에 의해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비대해진 서비스는 이제 도메인 쪽으로 흡수가 돼서 굉장히 얇은 서비스로 변경이 되게 되었고 도메인 쪽이 조금 더 뚱뚱해지는 마틴 파울러가 말하는 이상적인 그런 아키텍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되게 강력한 결합을 갖고 기능이나 그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형태에서 도메인 중심적으로 그리고 도메인에 정리된 데이터 형태를 응집하고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 수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강한 응집과 느슨한 결합은 유지 보수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중요한 객체장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비즈니스에 대한 구현과 데이터 조립 그리고 데이터 계산이 모두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런 도메인 계층을 저희가 뽑아내므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구현과 데이터 조립을 나눴고 도메인 계층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응용 계층에서는 비즈니스에 대한 구현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서버는 객체 도메인 중심적인 개발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배달의 민족 프론트 서버는 객체 도메인 중심적인 개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런 오해들은 사실이 아니었음을 확인을 한 순간이었죠.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